자 시작 시작합니다 오늘 약간 눈에 피로도가 쌓여서 잘 안보이는 관계로 우리 메달 그레이 몬 이어서 만들건데 제가 생각을 곰곰이 했는데 너무 커요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줄여야 돼요 꼬리가 그래서 안 예쁜 겁니다 꼬리는 예쁘게 만들 방법이 더 있을텐데 일단은 갑니다 편집하러 갑니다 이거 좀 잘라야 돼 그거 너무 커 어디 잘라느냐가 문젠데 한 칸 잘라야겠죠? 여기를 잘라내고 한 칸만 붙이면 딱인데 내 생각에는 대작업을 합니다 뒤런 대작업을 해요 2번 2번 뭐야? 일단은 다리를 잘라야되고 일단은 다리를 잘라야되고 음... 잘 잘라주고요 그리고 김 먹겠다 김 음... 이제 음...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여기서 다리를 만들고 동독 같은 위치야? 아 한 칸 앞이네 같은 위치죠 그리고 그리고 너무 허기져서 김을 씹어먹고 있어 아 아 아 조작한 무엇이? 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참고로 날아야되요 거기까지 목적입니다 자 한 걸 뭐야 한 칸 앞으로 간 것 같은데 그렇지 클릭으로 만드는 건 자꾸 헷갈려 앞으로 한 칸 해서 연결 이건데 뒤로 한 칸 가있구나 아 참 거 됐지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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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그치? 이건 미친 짓이야 좋아! 다리 완성! 떼고 붙이고 잠깐만 아, 삼각형이구나 피라미드 이게 아니라 이렇게인가? 아닌데? 아, 여기서구나? 아 그 얘도? 얘는 이걸로? 아 잘만들었네 어제 나 제법이요? 이게 아니지 바보야 아 곡선 사각형 아 곡선 곡선 사각형 아 아 이렇게 하고 이것도 떼고 여기부터 하나씩 맞춰갑시다 아 한 칸을 더 넣어야 되나? 아 그렇네 한 칸을 더 넣어야 되네 여기다가 사각형을 붙이고 여기다가 하는거네 삼각 붙이고 다 가려놓자고? 거슬리니까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여기서 이제 삼각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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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게는 신경쓸지 말고 그냥 만들어야 겠다 교체 교체 무게를 신경쓸 만한 클라스가 안된다 내가 둥근건 없어? 아 이게 안되는구나 둥근게 아니구나 다리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꼬리를 약간 다듬어야 되는데 전에 그 문제점이 꼬리였어요 꼬리가 너무 거대했습니다 다시 메탈 그레이몬을 소환하자 메탈 그레이몬 이미지 여기 메탈 그레이몬 치니까 가상의 등장인물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살아있는 메탈 그레이몬을 만들거에요 살아 움직이는 메탈 그레이몬을 이제 더이상 가상의 생명체가 아닌 것이지 꼬리가 너무 거대하구나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그래 이거야 진작 이랬어야 됐어 으음 진작에 이런 길이었어야 됐어 너무 컸어 여기가 좀 둥글게 이어져야 돼 내가 메탈 그레이몬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얘는 그 사이즈가 어울리는 녀석이 아니야 좋아 좋아 나중에 속 파가지고 꼬리에다가 날아다니는 거 달아놓으면 아마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둥글게 파야되는데 저거 그치 이렇게 파야지 그치 그치 색깔 나중에 입히고 엣지 슬로우 이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어때 뭐 어때 뭐 어때 네 생각하게 인데 흠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란 말이야 적당히 파여있어야지 너무 파여있잖아 이거를 다 삭제해버려 어 다 빼버려 둥글 거 써야 된다 꼬리를 예쁘게 하려면 둥근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둥글게 되면서 안 어울리는데 아니야 그냥 아 이걸 하자 음 보자 다시 여기서부터 까야 될 것 같은데 꼬리가 너무 크니까 조잡하다 꼬리를 여기서 잘라 그냥 어 다 잘라버려 음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삭제 삭제 노력의 결실이여 사라져라 좋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예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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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둥글게 파여야 돼 사실 어 좋지 음흐흐흐흠 오박살이 잘도잘도 잘도 잔다 삐이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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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이뻑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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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기서 이제 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지점인지 따서 어 여기서 이제 이걸로 양쪽을 줄여주면은 그치 어메 고통을 넘는구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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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되나? 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나 아니면 아냐아냐 일단은 올려 어 될거 같은데 어 예쁘잖아 음 이거밖에 안돼 이게 다 세세하게 조정되는 게 아니니까 아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일단은 더 세세하게 조정된 게 아니니까 좀 더 세세하게 조정된 게 아니지만 됐다 좀 심하게 조잡한데? 아냐 꼬리를 좀 둥글게 할까? 어 꼬리를 어느 선부터 잘랐지? 내가 여기를 손..선을 꼬리를 잘랐죠? 몸을 좀 앞으로 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를 대각선으로 만들자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 이뻐 이뻐 이거 봐 나중에 하고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꼬리가 너무 컸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어어 어어 좋아 완벽하다 히어로 느낀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그치 안되지 이렇게 가야지 끝까지 어 끝까지 이리 가야지 어디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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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냐 작게 해야지 끝에 거를 그치 그치 여기다가 이걸 넣어서 위를 받쳐주고 어 받쳐주고 받쳐주고 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두 개를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네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 어떻게 되지 아 이름 좀 어색한데 커서 이 채 넣은 거 난 거 같기도 하고 아 여기다 코너를 해야겠구나 아 맞아 이러면 되지 코너가 아니라 꽃갈을 해야겠구나 어어 예쁘다 꼴이 훨씬 예쁘다 그래 이거지 안녕하세요 아 못 봤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집중해서 못 봤습니다 어 꼴이 훨씬 예뻐지지 않았나요 어 난 되게 만족스러운데 아 제작만 합니다 아 제작이 완성되면은 실제 나가야죠 진짜 애정과 사랑이 담겨진 로봇은 강해요 더욱 강력합니다 강력한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정과 사랑을 담아 제작 중입니다 강력한 로봇은 올해 맞춰서 만들자 여기 만들고 꽃갈로 여기다 해서 이렇게 만들고 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만들고 아 너무 짧아 아 안 돼 메탈 그레이몬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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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병신이야 난 병신이야 찐딱골이잖아 됐어 일단 못만듭니다 맷달 그레이문 갑니다 살짝 이거 내가 균형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니야 꼬리를 그냥 사각형으로 한 칸 빼면 된다 꼬리가 길어지는 걸 방지하려고요 그리고 이게 가운데 칸이 부족해서 안 길어지는 거지 이거 길게 해도 끝부분이 예쁘지 않아요 끝부분을 길게 하고 싶고 얇은 거를 이렇게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얇게 굵게 길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끝부분이 뭉특하지 않게 창처럼 촥 그게 안 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사이즈를 두배로 하면 꼬리를 예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채워야겠다 아 등을 앞으로 하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얘가 서있게 만들어야 되나 등을 꼿꼿이 아니면 앞으로 살짝 해서 아니야 꼿꼿이 서있게 만들자 꼬리도 짧은 마당에 등까지 구우면 안 되지 아 강할 겁니다 우선 들어간 수가 많기 때문에 전투력 자체는 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얇게 했다 아 미쳤다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굵게 하려면 무조건 굵게 해야 되는구나 아 예쁘게 하려고 해도 허짓거리 했네 예쁘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강하게 만들 생각을 하자 그래 그래 만든다 자 앞부분이 문젠데 아 우선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메탈 그레이먼 아시죠? 아 3칸 필요해? 아 그럼 너무 작잖아 이러면 또 아 이거 다리에서 내가 알아서 맞추면 돼 잠깐만요 일단은 아 다리살 좀 넓게 했어야 됐네 4칸으로는 좀 안 어울리네 일단 더 키워 팔도 달 거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메타르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음 배를 일단 올려서 그래 아 여기도 뭐 달고 싶은데 저기가 포인트인데 배구이 고치 아 아 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닌데?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너무 퉁퉁퉁한데? 아니 일단은 그냥 굵기로 하자 그럼 일단은 올리고 몸을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그치 이거 사이즈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어 잠깐 척추 부분은 사실 얇아도 괜찮을 것 같고 척추 부분은 약간 얇게 하고 다시 메탈 그레이몬 그림을 보자 등을 보여줘 메탈 그레이몬 등짝 좀 보자 메탈 그레이몬 등이 없나? 음 등은 살짝 얇게도 될 것 같다 어 등은 척추 쪽은 아 일단 이렇게 몰라 여기다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인데 아 이거 하려면 여기도 달아야 되는 건 먼저 어 좋아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대부분이 곤란한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달아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어 이거 달아야 된다 어 어쩔 수가 없다 배를 둥글게 하고 싶었는데 둥글게 안된다 아 이거 애니메이션 그림 스크린샷도 둥글게는 안되어있네 여기까지만 둥글면 충분히 둥글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다 이제 좋아 가슴 가슴이 아 이거 반으로 나눠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크네 가슴 미사일 달고 꼬리 나 어떻게 해놨죠? 꼬리 색깔 맞죠? 가슴 미사일 단추가 있던가? 가슴 미사일 그냥 회색이구나 됐다 가슴 미사일 가슴 미사일 가슴 미사일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아 너무 큰가?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있는게 멋있어 더 아이씨 가 됐다 아 연결구를 잘 해놔야지 약간 내가 맘에 들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이거야 똥빼도 만들면 되지 이런식으로 그치? 붕뚝하니? 짜증나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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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좋고 그치? 그치? 왜? 뭐? 그치? 뭐냐고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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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미사일 인정? 인정 구체적으로 나온 그림 없어? 아 가슴 미사일 사이를 그냥 구체적으로 가슴 미사일 나온 거 없어? 누가 메탈 그레이몬 가슴을 클로즈업해서 보냐 메탈 그레이몬 이미지가 왜 이렇게 없어 찐따 새끼 저거 가슴에 여기에 주황색이 있어 아 주황색인데 어 가운데 선이 있고 양쪽에 표시가 있네 이건 나중에 다리에 아 다리에다가 줄을 거놔야 되는데 파란색 줄을 근데 그걸 걸 수가 없네 뿌려만 볼까 잠깐만요 다리 옆라인을 봐야 되는데 얘 아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에선 다리에 줄이 없는데 원래는 다리에 줄이 있다 아 아 난 원래 그는 대로 해야지 어어 야 잡혀간다 잡혀간다 모른다 이거 아 다리 뒤까지 줄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겠네 줄 두 줄이야 심지어 여기다 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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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 줄 있고 꼬리 밑에 줄이 두 줄이 있고 꼬리 밑에 두 줄이 있고 꼬리 밑에 한 줄 두 줄 꼬리 밑에 두 줄이 있고 어어 좋아 예뻐 진짜 메탈 그레이몬 같아 배 밑에 두 줄 있다고? 야 두 줄은 안 돼 배 밑에 두 줄이 있고 어 어 됐어 여기다 아 너무 이거 좀 그치긴 한데? 팔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연결을 하고 팔을 달건데 우선 여기를 바꾸자 어 여기가 넓어야지 빨리 퇴가 사니까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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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실수로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야 피가미디야 하고 네모 하고 코너 넣고 피라미드였나? 피라미드 넣고 어 됐다 이제 어 아닌데? 아 네모를 넣고 네모를 넣고 코너를 넣으면 되는구나 코너가 아니라 피라미드를 넣으면 되는구나 피라미드를 그치 그 몸집이 더 커졌죠 약간 가슴바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오면서 로크 처맛이나봐요 로크가 아 로봇 크래프트요 어젠가 그저긴거 받았습니다 아 이것도 더 키워야겠다 몸을 어 몸을 좀 키워야겠다 머리가 크니까 가슴 요것도 피라미드로 해야겠지 그치 그래 이렇게 한칸씩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거 답시다 어 탑시다 비행 아 옆으로 한칸 더 빼면은 안되나? 잠깐만요 그치 어 이러면은 이제 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쑥 채웠으니까 팔 달면 된다 아 근데 팔이 좀 적다 어 이걸 이렇게 했으면 안되나보다 팔 면적이 좀 적네 아 이게 아닌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어 아 음 어 이렇게 하고 뒤로도 늘리고 싶지만 안되겠지? 그럼 모양이 예쁘지 않겠지? 자 이렇게 어어어어어어 야 테드로 잡혀간다 팔은 부드럽게 해서 어깨 팔은 이렇게 답다리처럼 나와있으면 되겠죠?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어어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야 괜찮은데 어깨를 어느 선까지 해놔야지 얘가 예쁘게 나오려나 둥근 걸로 연결해놓고 어어 괜찮네 괜찮네 자꾸 메탈 그레이몬 사진을 켜놓으니까 내가 채팅 채팅창 불고 잊어버려 자 음 그치 이제 팔은 좀 작게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어 그쵸?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허리야 아 잠깐만 허리야 아씨 아 팔 좀 굵게 할까? 팔이 굵어야 멋있어 솔직히 인정? 음 팔은 한 다리만큼 굵게 하자 너무 심하게 굵은 것 같긴 한데 길에 멋있습니다 아 좀 많이 큰데? 아니 일단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 이건 좀 아니다 굵게 하자 그냥 어 굵게 하고 아니야 어딨어 하아... 그래 그냥 일단 연결을 하자 아 팔을 어떤 식으로 선을 짜야 될지 고민이네 팔 어렵다 얘 왼팔이 아 이쪽 팔이 기계였나 얘? 아니네 게임 아이씨 화면이 왜 이래 뒤소체에서는 이쪽인데 잠깐만 오른팔이 기계고 뒤소체에서는 사이버 슬루스에서 왼팔이 기계네 그럼 정식 걸 보자고 카드는 왼팔이 기계야 원래 아 왼팔이네 왼팔이 기계네 어 왼팔이 기계네 얘가 기계라는 거 아니야 아이씨 여기 일단 만들어 몰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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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됐다. 그래, 됐다. 어... 팔을 약간 작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길게 그냥 이어서 앞까지 빼야 되나 왕발톱의 사이즈 생각하면은 미리 작업을 걸어놔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를 띄워서 여기를 띄워서 다리를 두 칸으로 만들면 되겠다 하여튼 그러기엔 좀 작은데 일단 코너를 세우고 아니 아니야 코너를 세우지 말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어 피라미드를 세우고 여기다가 이걸 하고 그냥 하자 음... 알겠다 얘는 왜 천마시나요? 잠깐 있나요 지금? 천마시나봐요 아니 만들고 있는데 천마냐 그래 짜증나게 누구야 들어가야겠어 한국인이잖아 근데 외국인처럼 써놨어 어디 보자 아... 아... 코너로 해야겠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막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거 그럼 너무 깊은데 뭐 한 칸이야? 잠깐만 이거 그냥 이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여기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네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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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면서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뭐 이거 아닌데? 아 어깨 너무 좁잖아 이러면 로크 이거 유저 없어서 안 돌립니다 안 돌아가요 제가 지금 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유저가 없어서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게 낫겠지?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하고 아 이러면 안되지 아 이거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 게임을 이거를 어 제발 한 칸 차이냐? 아 제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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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정확한 차이야 오우야 내가 웬만한 그 피규어 만드는 피규어 메타그래머보다 잘 만들 것 같은데 인정? 아 인정 발, 발톱이 세 개네? 찐따, 찐따네? 어 팔이 길어야 멋있어 길고 굵직해야 멋있습니다 인정? 인정 나만, 나만 인정하면 돼 자아 아흠 손목 아 얘는 손이 긴데 발톱만 튀어나와 있구나 이상한 놈이구나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맞추냐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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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달면 안 된다. 이건 메탈 그레이몬에 대한 모욕이야. 그치. 여기다 이제. 발톱을 하나만 달고 싶은데. 발톱을 하나만 달게 해줘. 아 이렇게 달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달면 되는구나. 그렇지. 여기다 이걸 달고. 이러면은. 이러면은. 그래. vid. 가사. 이러면은.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 cera. 아이씨 그렇지 이 상태에서 발톱 아 발톱이 너무 추한데 아 발톱을 더 예쁘게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은 발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일 잘 보이는 덴데 예정? 멋져 근데 이거 너무 크잡해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요 대충 구상은 짰어 구상은 짰어 됐어 구상 짰으면 됐어 구상은 짰어 아, 그럼 불룩한게 없겠구나, 기억중에. 아니지, 이걸, 이걸 하면 되지. 어.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둥근걸로 해야되나? 아, 헷갈려. 위만 팔을. 그래, 위만 팔을 굵게 하자. 핵이 뭐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저는 쓸 기회가 없을 겁니다, 님들. 기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이 게임 유저가 없어요.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님들.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게임 유저가 없는 관계로 플레이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유저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을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이 게임 유저가 없어요. 구상이 짜여져 있어, 이제. 짜여져 있었던 때가 있었다. 큰일 났다. 일단 여기 팔부터 하자고? 이게 아니야. 아니야. 예쁜 조각이 필요해.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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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이러면 안돼. 아... 아... 그냥 타협을 할까? 아... 조각이 너무 부족하다. 아, 조각이 이게... 조각이 모양이 예쁘지가 않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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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아... 아... 아, 안돼 안돼 너무 추해 안돼, 안돼, 너무 추해 아 이건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니야 아, 너무 추해 오, 잠깐만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어, 아닌데 너무, 너무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건 반대로 추한데 아, 부족해 이게 발톱이 될 수는 없을까? 어, 될 것 같은데? 아, 왔다, 왔다 아, 씨 압정이냐? 아, 이거 4개라서 안된다 어, 4개라 사이즈가 안맞는다 근데 발 더 크게 할 수는 없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냥 타협을 해야겠어 어, 타협을 해야겠어 어, 타협을 해야겠어 발톱 나름 예쁘죠? 잠깐만요 내가 자세를 해보자 크으으으으으으으 발톱 어, 근데 꽤 괜찮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인정해야 된다 어, 이건 인정 반대쪽은 이제 새팔이거든요 무새팔 무새팔은 좀 더 역시 크게 해야겠죠 마징가 제타 그치 어 잠깐만 내가 견적을 잘못 뽑았으 잠깐만 어디 쪽 그렇지 좋아요 이게 문제네 이거 두 개가 어 저거 두 개가 문제네 날카롭게 하는 게 낫겠지 그치 메탈그레임은 공부를 한 번 더 하자 메탈그레임 어딨니 팔 좀 보여줘 팔 좀 이 새끼 팔 좀 보고 싶은데 아 약간 부드럽네 아아아아아아아 아냐아냐아냐 아냐 그딴거 신경쓰는거는 고수들이란 하는거야 되는대로 한다 모른다 이제 팔에는 그러고보니까 없더라구요 푸른 줄무늬가 왜일까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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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팔을 달아야 되는데 이거 달았으면 아냐 그냥 균형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팔의 힘으로 나누고 생각해 팔의 힘으로 나누고 생각해 이거 왜 단거야 어 오 나 진짜 만들고 있는데 메탈그레임은 메탈그레임은 아 너무 쓸쓸하다 아무도 안 보니까 아흠 메탈그레임은 메탈그레임은 만들어보자고 제목 박아가지고 초등학생 친구들 많이 유입시켜야지 아하하하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왕발톱인데 왕 크게 해야지 엔정 참고로 영상에 아무런 편집도 없을 예정입니다 귀찮거든요 아 아무런 편집도 없을 예정입니다 아 이거 수면제용으로 쓰죠 뭐 이 코코마 친구들 어제 밤에 공부도 안하고 게임만 할텐데 수면용으로 쓰여주죠 뭐 일찍 잘 키가 크거든요 내 키에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더 크네 약간 더 크네 이렇게 해도 아니면 코너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나 아냐 그건 물이다 조화 걷어버려 어? 피라미드가 맞구나 너무 근데 길다 너무 길다 맞출 자신이 없어 이게 맞나? 아니잖아 이건가? 이런 조각이 없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하자 뭐 그냥 어 이렇게 하지 뭐 코너 여기다 씌우면 되잖아 자 아하 그치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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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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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금방 의외로 금방 만들었다 음 너무 잘 만들었는데? 나 스스로가 놀라고 있는데? 파랑색 옆 칸 아 이거는 한 칸 띄워야 된다 원래 가로로 발톱이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어어 좋아 고충 좋아 거기다 딱 맞아 균형도 어 그쵸? 딱 맞아 씨 대에백 이건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할까? 어 얘는 좀 튼튼해 보여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네 개 박고 몇 개 있었어 여기 네 개 박고 손이었죠? 여기 네 개를 박고 손인데 위에서 몇 개 보여 그럼 위에서 두 개 보이네 아 그럼 여섯 개 박아야 되네 왕골톰 좀 커도 되니까 상관없겠죠 여기서 손으로 여기서 손인데 네 키워나가자 한 칸 더 하고 이번에는 손을 굉장히 키울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치 그치 오 오 너무 감동적이야 하하하하 아 이게 약간 다르구나 생각한 거랑 어 잠깐만요 당장 만드는 거 자체 다르지 않은데 그리고 나 여기다 무기 달아야 되거든요 슬래시 달아야 되거든요 아 그냥 연결해 버리자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못 만들겠다 아 아 기대되는구만 어떤 작품이 산생할지 하하하하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 하하하하 근데 이게 무기를 내가 맞춰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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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電기 됐다 아 끌끔하다 아 왕발톱 세 장이어야 하는데 두 장이야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약간 어거즈를 써야겠는데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약간 조잡해도 어쩔 수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조잡해도 어쩔 수 없어 가운데 한 칸 빼야 되네 어어 이건 오바야 오바야 이건 에바 참치야 진정한 사나이의 발톱은 보통보다 큰 법 그치 헐렁하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야말로 이거 좀 조잡하다 이것이야말로 메탈 그레이 몬 그치 야 너무 아름답다 야 너무 아름답다 야 너무 아름답다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인간적으로 인정? 야 이거는 와 대박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야 이거는 여기서 방종하라는 뜻이죠 어 아 재밌었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너무 야 너무 만족스럽다 야 야 야 얼마 안 남았어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방종입니다 뺏뺏 뿅